네 수소차 오늘 수소차 관련해가지고 증시가 많이 움직이죠. 그래서 오늘 이슈가 됐던 것이 요건데요. 세계 첫 국회 수소 충전소 수소경제 거점 된다. 그래서 요게 이제 언제 열리냐 10월달에 10월 10일에 10일 날 개시를 합니다. 근데 여기 안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서울시내 충전소 근황 여기 지금 두 군데밖에 없어요. 어디냐면 양재, 양재하고 그리고 상암 두 군데인데요. 지금 새로 생기는 것이 이제 강동상일, 강동지역의 한 개 그리고 현대개동 이거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강서공룡 추진하고 있죠. 그리고 국회 요게 또 9월달 9월 10일 날 생긴다는 얘기죠. 이것도 추진하고 있는 거죠. 그러면 이렇게 하면 총 이제 7개, 지금 두 갠데 7개로 늘어날 수 있다.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. 일단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것 자체에서 지금 우리가 조금 더 포커스를 좀 맞출 필요가 있고 거기서 우리가 조금 봐야 되는 것이 오늘 성창 오토텍이 지금 급등하는데 자 성창 오토텍 우리가 앞서서 뭡니까 작년 12월달에 요거를 한번 먹었죠. 요거를 한번 먹고 자 그건 방송자로 다 남아 있습니다. 제가 거짓말 안합니다. 자 그러고 난 뒤에 주가가 이렇게 이제 빠져가지고 현재 오늘 다시 한 번 더 상승이 나타나는데 자 요거 요 상승 상당히 중요한 상승입니다. 사실 지금 여기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이 일단은 수소는 이해를 조금 할 필요가 있어요. 제가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좀 해드리면 자 요 영상 요 유튜브에 제가 요걸 12월 19일 날 12월 19일 날 올려놓은 영상이 있습니다. 그거를 다시 한 번 더 꼭 확인하시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해를 조금 해야 되는데 자 화학에너지 말 그대로 수소라는 건 화학에너지에요. 수소는 안에 이제 그 전해질이 있고 분리막하고 이렇게 있으면 거기 이제 공기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. 그럼 거기에 이제 두 개가 쫙 맞아가지고 쿵짝쿵짝쿵짝 해서 연료전제를 만들어냅니다. 만들어내면 만들어내면 그것이 전기에너지가 되죠. 전기에너지가 되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 조금 들어와요. 자 일단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꿀 때 그 역할을 하는 게 뭐에요. 그것이 바로 연료전제에요. 화학 반응을 전기에너지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연료전제입니다. 그러면 그 연료전제 그대로 쓸 수 있느냐? 아니라는 거죠. 자 전기에너지는 직류입니다. 직류를 항상 전기에너지를 우리가 전기로 쓰려고 하면 교류로 바꿔줘야 돼요. 그 교류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인버터에요. 개념이 이해되세요?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두 가지 나오죠. 연료전지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인버터. 이 두 가지는 상당히 중요하죠. 이해가 되시죠? 이 교류로 만든 것이 회전운동을 시켜서 구동이 되는 거거든요. 자 그럼 수소차의 원리만 알고도 두 가지가 중요하게 떠오른다. 그죠? 연료전지하고 인버터. 이 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. 자 그러면 우리가 최근에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이 수소충전소. 자 그럼 벌써 세 가지가 되는 거예요. 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. 그냥 거기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면 연료전지 전해제 관련해서 이렇게 쭉 있고 그 인버터가 쭉 있어요. 그리고 그 위에 뭐 거기 충전소 관련이 있고 뭐 이렇게 있죠.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자 성창오터택은 뭐예요? 전기차 인버터. 인버터를 국내 최초로 개발한 업체예요. 국내 최초 개발 업체입니다. 최초. 자 요거이 중요하다는 거죠. 결국에는 지금 성창오터택이라는 기업 자체가 인버터라는 것을 직류에서 교류로 전화시켜줄 수 있는데 그것을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업체가 성창오터택이다.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개념이. 이 기업이 지금 이 반등 자체가 오늘 가장 강하게 수소차에서 나왔어요. 자 보세요. 오늘 수소차 관련 주 안에서 가장 강한 반등이 일단 성창오터택에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이 성창오터택이 오늘 이 반등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돼요?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죠. 자 그럼 요걸 차트로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. 자 그럼 우리가 이 큰 그림 안에서 보면 결국 고가에서 한번 터졌거든요. 터졌단 말이에요. 터지고 난 다음에 그럼 이게 저항이 여기에 상당한 저항이 지금 깔려 있겠죠. 12,400위로. 그럼 안 다음에 지금 주가 빠졌습니다. 그런데 우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밑에서부터 주가가 올라왔어요. 그럼 밑에서 또다시 받쳐주는 물량이 있을 확률이 높다면 어디? 한 요정도 부근에 받쳐주는 물량이 존재하겠지. 그게 한 7,400위대 되겠죠. 그 자리의 자체를 다시 한번 다지고 넘어왔거든요. 다지고. 그럼 이 7,400위대 밑에. 여기서 다졌던 이 자리, 이런 자리에서 밑에서 물량을 바꾸고 뻗어냈단 말이죠. 오늘 봉, 오늘 봉에 대한 부분에서 의미가 상당 부분 있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. 앞으로 제가 항상 얘기해요. 수소차가 쉽게 죽을 수 있는 섹터뿐은 아니라는 거예요. 앞으로도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지금 오늘 9월 9일자 중앙일보 기사에 뭐가 듣었냐면 중국, 보세요. 전기차처럼 작심하고 키운다. 중국의 수소 굴기라고 합니다. 중국이 지금까지 전기차만 이렇게 금방금방 된 거라고 판단했지만 그게 아니죠. 결국에는 중국의 수소 굴기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지금 일본과 한국으로 대표되던 이 수소차 경제의 여기 상황에서 중국도 뛰어들고 유럽도 뛰어들고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 수소차가 다시 한 번 더 상당한 밸류업이 될 확률이 높다.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전기차라는 것이 진입장벽이 낮아요. 별다른 기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. 하지만 수소차는 다르거든요. 수소차는 개념 자체가 달라요. 수소차는 기술적인 부분이 존재를 해줘야 돼요. 그것을 우리나라가 지금 다시 한 번 더 국산화가 글로벌적인 표준 자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인버터라는 것을 국내 최초 개발 업체가 성창 오토텍이기 때문에 오늘 반등이 크게 나타났고 오늘의 이런 반등 자체가 세력의 입장에서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. 밑에서 첫 반등은 뭐예요. 잡아주는 자리. 두 번째 반등은 눈치 보는 봉이거든요. 한 번 뽑아가지고 개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는 거예요. 그럼 밑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자리는 이 자리 밑으로는 뭐다. 상당한 콘크리트 바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. 시세가 날 수 있습니다. 이 성창오토텍 기억을 해야 됩니다. 앞으로 아직까지 고가군요 이익실험 물량이 나왔다라고 보기 힘들거든요. 다시 한 번 더 넘어갈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도 한 번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고 단기적으로 이 자리 7500원대 밑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자리고 이 가격대 비슷한 부근에서는 한 번 공량할 수 있는 자리. 그리고 지금 이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적으로 윗고리가 길게 오거든요. 윗고리가. 그래서 지금 저항도 상당하다. 대신 이 저항을 뚫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많은 때까지는 한 번 프리적인 배팅이 가능하지 않을까. 그렇게 판단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개념을 꼭 알아 놓으세요. 앞서 보여드렸던 그 그림이 정말 중요한 그림입니다. 그 그림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.